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왜 루트3이고 각도가 30인치 딱 봐도 좀 길잖아요 루트3배 VA의 루트3배일 것 같고 각도가 한 30도긴 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죠 VA하고 VB하고 VC는 크기는 다 같아요 크기는 다 같아요 각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VA, VB, VC 크기를 VA로 통일합시다 여기 VA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VA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VA를 기준으로 이거는 몇 도라고 했죠? 120도 이것도 120도 이것도 120도 벡터 VA 더하기 마이너스 VB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VA는 각도가 몇이죠? 페이저로 나타내면 0도 VB는 크기는 VA로 봅시다 크기는 VA로 보는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해주고 크기는 VA지만 각도는 다르죠 마이너스 120도 원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뛰어나오지 않느냐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지만 페이저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VA로 묶어줍시다 1 각도 0도 이거를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0도 이거를 이거 이거로 묶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VA를 앞으로 빼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페이저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꿔주는 거예요 직교좌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 R 각도는 R 코사인 세타 복소수 J R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는 전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은 이걸 이용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공식입니다 VA 1 곱하기 각도 0은 R은 1이죠? 1 R은 1이고 코사인 0도 코사인 0도 더하기 J인 J R은 1이고 싸인 0도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바꿔주면 R은 1 이 부분을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줄 거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1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 바로 쓰겠습니다 J R은 1이니까 그대로 싸인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죠 코사인 0은 1이에요 싸인 0은 0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는 우암수의 성질로 인해가지고 코사인 120도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암수의 성질로 이게 코사인 120도로 변할 수 있고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싸인 마이너스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VA는 1 플러스 0 마이너스 J하고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J가 되겠네요 이거를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여기다 곱해주면 VA는 이거는 1이 되겠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J가 되죠 이거는 VA 2분의 3 2분의 루트 3 J가 돼요 이 부분을 보고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데 똑똑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한 거예요 저도 증명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로 루트 3을 빼면은 여기서 루트 3 뺐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여기는 2분의 1 J가 되겠죠 루트 3을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다시 돼요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 되니까 2분의 3 2분의 1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되죠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공식 R 각도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인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걸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이 코사인 30도거든요 그리고 사인 30도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증명 완료 이 부분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루트 3하고 30도가 왜 나오는지 3상에서 왜 나오는지 궁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외웁시다 Y에서 선전압은 루트 3배를 해주고 30도만큼 앞서간다 이걸 외워주면 돼요 Y에서는 Y결선에서는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다 Y결선에서 상전압하고 선전류는 같지가 않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I1하고 Ia는 같아요 어차피 전압원하고 저항하고 한 회로로 이어져 있다면 어차피 전류는 같잖아요 선전류 Ia I1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고 이거 다 같아요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같다 Y결선은 이렇게 이렇게 VA VB VC가 있는데 아까 전에 VB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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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한 이만큼 길게 루트 3배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VAB VBC는 VBC는 VB에서 VC를 빼는 거니까 이게 VC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루트 3배 VCA는 A를 거꾸로 하고 이거를 또 합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VCA 오케이 그래서 이 피해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VAB VBC VCA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전에도 했듯이 루트 3배에서 30도 앞서고 루트 3배에서 30도 앞서고 이거는 상전압이죠 이거는 선간전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VL 이거를 하나하나 묶어서 VP Y결선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루트 3배를 해주고 30도만큼 앞서있다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과학적인 지식 수학 지식 다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연상하겠습니다 Y결선 Y결선을 연세대학교로 봅시다 연세대학교도 연세해가지고 Y로 되거든요 연세대학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 대학 순위를 좀 앞서갔다 흐름 여기서 말하는 흐름은 전류입니다 앞서갔다 앞서간 거예요 Y결선 선전류하고 상전류 같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갔잖아요 흐름을 따라갔다는게 전류를 표현한건데 이거는 선전류 상전류 같다는 뜻이에요 연세대학교 Y결선은 선전류 상전류가 같다 그러면 같은게 있으면 다른게 있죠 다른거는 선전압 상전압입니다 무조건 선이 루트 3배에요 선 루트 3 상이에요 이거를 기억해두세요 좀 이따 세울대학교 할 때도 선이 상 곱하기 루트 3배니까 이거를 기억해두세요 선전압은 상전압에 루트 3배를 해주고 30도 앞서간다 앞서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세대학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 앞서갔다 아 연세대학교는 Y결선이지 Y결선인데 흐름을 따랐다 전류 아 Y결선은 선전류 상전류는 같구나 그런데 앞서갔다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인데 30도 앞서갔다 구나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데 좀만 하면 될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모결선에 대해서 해봅시다 델타결선 이거는 전화번이 있어요 전화번 이렇게 전화번 두개가 있는데 여기 노드 여기 노드 이게 3볼트 5볼트에요 그럼 여기 노드 AB 노드는 전화비 몇이죠? 3볼트에요 3볼트 당연한거에요 당연한거에요 3볼트 사이에 있는거를 전선을 연장해가지고 본거기 때문에 3볼트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AB는 노란색 부분만 따자면 이렇게 되겠죠 VAB는 VA랑 같을 수밖에 없죠 세모결선의 특징입니다 저는 세모결선으로 하겠습니다 세모결선의 특징 상전압하고 선간 이게 선간전압이에요 선하고 선 그거의 전압을 나타내는거니까 상전압은 여기 안에 있네 이상한것들이 많은데 안에 있네 이상 상전압 선간전압 상전압하고 같다 이게 델타결선 특징입니다 좀 다른게 있겠죠 델타결선은 선전류 상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돼요 선전류하고 상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벡터의 합성에서 아까전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루트 3배는 아시겠죠 이거를 뭐 아까전에 여러가지 하니까 루트 3배가 됐는데 마이너스 30도 지쳐진다 세모결선은 마이너스 30도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Ia Ib Ic가 있는데 이거를 합성을 하면 이런식으로 됐는데 기준으로 30도 뒤처지고 이것도 30도 뒤처지고 이것도 30도 뒤처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30도를 붙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식 상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을 곱하고 마이너스 30도 뒤로 가면은 선간전류가 된다 이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 전에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델타결선은 Ia하고 I1하고 같지가 않아요 왜냐 키르이호프의 법칙 들어가는 거 A라고 하고 나가는 거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A 전류는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A는 B 플러스 C예요 그러니까 B하고 A는 같을 수가 없죠 B에 C를 더해야지만 A랑 같아지는 거니까 이것만 봐도 상전류하고 선전류하고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직감적으로 봐도 이건 어떻게 외우냐 세울대학교는 세울대 세울대는 세모결선 세 세울대학교는 학생들한테 너무 압력을 넣은 나머지 압력 전압 세계순위가 조금 뒤쳐졌다 그래도 연세대학교보다 언제나 앞이죠 하지만 세계순위는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모결선은 전압 너무 압력을 넣어서 세모결선은 너무 압력을 넣어서 아 그러면은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구나 세울대학교 세울대학교는 세모결선 세모결선은 뭐죠 델타결선 공부하라고 너무 압력을 넣어서 뒤쳐졌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께서 공부 좀 해 이러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압력을 넣으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세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울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압력 압력 전압 세모결선 세모결선은 선전압 상전압이 같고 뒤쳐졌다 뒤쳐졌다 같은 게 있다면 다른 것도 있죠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상전류에 루트3을 곱해주고 이거는 동일 30도 30도 뒤쳐졌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세울대학교는 학생들한테 너무 공부하라고 압력을 넣은 나머지 뒤쳐졌다 세울대학교 압력 넣었다 그러니까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게 있지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는 다른데 선전류가 되려면 상전류에 루트3을 곱해주고 세울대학교는 뒤쳐졌으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